한국국토정보공사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3, 4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믿는 사람한테 뒷통수를 크게 당하라는 수거든 그래서 아마 내 재산이 다 내가 믿는 사람한테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게 당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긴금아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농담 먹고 죽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없어져야지만 끝나는 인생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치면 내가 사업선에 진짜 밑바닥까지 다쳐버렸거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남은 거 있다면 내 신용 하나밖에 없었을 거야 신용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을 거란 말이야 돈이 나를 버텨준 게 아니라 내 신용 하나 사장님이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남자치고 좀 여자처럼 야실야실 요거 요거처럼 생겼잖아 요거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격이 돈 문제는 확실하셔요 금전 문제 무조건 능력하지 말고 어깅거만 자기가 신선했다고 하지 마시고 금전 문제는 철저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했던 금전 문제는 철저하게 갚아 나가시는 분이라고요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살지 않았나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사장님이 3, 4년 전에 다 까먹어라는 수전이 있거든 내 목숨하고 바꿀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죽을래? 한 수전에 작년 재작년 3월달부터 너무 내가 이 목이 쪼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문서 3장으로 내가 살아서 남아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문서 3장이 뭐냐 내 것을 내가 다시 잡는 문서를 말하는 거야 나갔던 문서를 내가 잡기 위해서 내가 진짜 아등바등 별 짓 다 하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3년 3월 동안 그런데 언제부터 사장님이 지금 누구하고 뭐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 거래 그게 내가 큰 거 뭐 이래서 공사를 딴다 치자 뭘 딴다 치자 그러면 그게 9월달부터 이루어져요 9월달? 네 9월달부터 이루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3년 세월에 아까 그랬잖아 3년 세월에 지금까지 벌어놨던 거 싹 날려갔을 것이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동안 벌은 거 다 날라간다? 3년 세월에 내가 고생고생해서 벌었던 게 3년 전에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서 내 재산 반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앙창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그걸 목숨 안고 바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뭔지 알아? 그게 이제 다시 다시 내년 뭐 정확한 내년 되면 안전방구로 돌아가고 뭐 9월 넘어서 9월 17일 18일 그 선에는 내가 다른 사람 지금 있는 사람 말고 다른 기인을 만나서 임시든지 안시든지 기인을 만나서 사장님이 풀 일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풀릴 일이 있다고 지금 꽉 앞뒤가 다 맞겠단 말을 하는 거야 앞뒤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옛날에 나는 뭐 잘 나갔어 뭐 사장님 최씨라고 말하잖아 최사장은 옛날에 잘 나갔어 근데 내가 3, 4년 전부터는 너무 밑바닥을 쳤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바닥이 나를 옛날처럼 이런 석자를 대면 내 어깨에서 알아주는 사장님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다시 클 수 있냐고 물어 점을 보러 오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년 올 9월달 부터는 풀리고 내년 완전히 풀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에 지금 내가 묻는 게 새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야 이 머릿속에 그래프로 그러는 거 갖고 온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게 이루어지게 보이니까 큰 게 하나 보이거든 큰 게 하나 그걸 가지고 사장님이 따야 돼 공사를 따면 사장님은 지금 날렸던 돈 3년에 날렸던 돈이 다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못 따면 사장님은 다 날라가 다 날라간다고 사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사실 말이 사장님이야 말이 사장님이지 거짓다 너무 많이 3년세 4년 세월에서 5년 세월 6년 세월 7년 세월에 내가 너무 많이 풍덕했다고 보면 돼 풍덕 돈을 풍덕했어 그게 바로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고 됐어요? 네